아소 코난도일의 셜록홈즈 단편 걸작선 신랑의 정체 옹기니 조주연 출판사 도서출판 매월당 오늘은 아소 코난도일의 셜록홈즈 단편 중 신랑의 정체를 소개합니다. 아소 코난도일은 에드가 알렘포우르부터 시작된 추리소설을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위치로 올려놓은 영국의 작가이자 의사입니다. 코난도일은 에든버러 의대 재학 중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포경선을 타고 수개월 동안 의사로 근무했고 의대 졸업 후에는 화물선에서 의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안과병원을 개원하면서 환자 진료와 함께 글을 쓰기 시작했죠. 1887년 셜록홈즈가 등장하는 첫 번째 작품 주홍색 연구를 발표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두 번째 작품인 네 사람의 서명을 1890년에 발표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코난도일은 버스커빌가의 개와 공포의 계곡 등 네 편의 장편과 오늘 소개할 신랑의 정체를 비롯해 56편의 단편을 남겼습니다. 천재적인 명탐정 셜록홈즈는 아서 코난도일의 작품 속에서 의사인 왓슨 박사와 함께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는데요. 왓슨 박사와 홈즈와의 인연은 왓슨 박사가 군의 간으로 입대한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기국한 후 하숙집을 같이 쓰기로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후 왓슨은 홈즈의 파트너이자 조력자로 활동하게 되죠. 셜록홈즈가 사건을 해결해가는 활약상은 대부분 왓슨 박사가 화자가 되어 기록하는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어 생생한 현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신랑의 정체는 1892년 출간된 아서 코난도일의 최초의 단편집인 셜록홈즈의 모음에 실린 단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사립탐정 셜록홈즈 홈즈의 파트너이자 친구인 존 왓슨 박사 사건 의뢰인 메리 서덜랜드 호스모 앤젤 서덜랜드 양의 약혼자 제임스 윈디뱅크 메리 서덜랜드의 계부 어느 날 베이커가의 하숙집 날로 앞에서 홈즈와 나는 각자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홈즈가 나에게 세상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왓슨 인생은 인간의 정신이 창조하는 그 어떤 것보다 기묘하다고 할 수 있어. 인간의 상상력은 아주 식상한 일상에도 미치지 못한다네. 만약 우리가 런던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하늘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 지붕 밑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더없이 기이한 우연의 일치 수많은 쾌핵 그리고 항상 엇갈리는 의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독특한 사건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석힌 인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네. 실제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말이 뻔한 소설 나부랭이는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겠지. 글쎄 제대로 된 선택과 분별이 있어야 한다네. 하지만 경찰 보고서는 사건의 생생한 모습보다는 공문서에 어울리는 상투적인 문구에 중점을 두지 않던가. 경찰 보고서를 보면 일상생활이 제일 부자연스러운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네. 자네가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안다네. 물론 자네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지. 그것도 새 대륙에 걸쳐서 말이야.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상하고 기묘한 사건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네. 나는 보고 있던 아침 신문을 들어 홈즈에게 보여주었다. 홈즈 자네 말이 옳은지 한번 시험해 볼까? 여기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이라는 기사가 있군. 아직 이 기사는 읽지 않았지만 내용은 안 봐도 뻔하네. 밖에서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안에서는 아내를 때리는 남편 얘기겠지. 여기에 언니를 불쌍하게 여기는 여동생이나 친척이 참다 못해서 나설 것이고 아무리 실력이 없는 작가라도 이보다 못한 소설을 쓰지는 못할 걸세. 워슨, 안타깝지만 자네는 사례를 잘못 짚었다네. 홈즈는 내가 내민 신문을 훑어보면서 대답했다. 이건 댄데스 별거 사건이야. 사실 나는 이 사건과 약간 관련이 있기도 하지. 이 남자는 바람은커녕 술도 한 번 입에 안 대본 남자인데 식사 때마다 틀리를 빼서 아내에게 집어던지는 묘한 습관이 있다네. 이런 이야기를 소설가가 상상해낼 수 있을까? 어림도 없을 거네. 자, 여기 담배 한 줌을 집어들고 자네의 패배를 인정하게 나왔음. 홈즈는 뚜껑 한가운데에 커다란 자수정이 박혀 있는 데다가 금으로 만들어진 코 담배값을 내밀었다. 평소 그가 얼마나 검소한지 잘 아는 나는 호화스럽기까지 한 담배값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네 이게 뭔가? 이런 담배값을 자네가 가지고 있다니 놀라운걸. 아, 이건 보헤미아 왕이 아이린 에들러 사건을 도와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준 기념품이라네. 몇 주 동안 자네를 보지 못해서 말할 기회가 없었군. 그럼 자네 손에서 그 반짝거리는 반지는 무엇인가? 아, 이건 네덜란드 왕실에서 보내준 작은 기념품이지. 왕실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니 담례를 보냈더군. 그 사건은 매우 미묘해서 아직 자네에게도 말해 주지 못했네. 이해해 주게. 괜찮네. 언젠가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 그래, 요즘 조사하고 있는 사건은 없나? 나는 궁금한 마음에 홈즈에게 물었다. 뭐, 열 권에서 열두 권 정도인데 모두 중요한 사건들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은 없다네.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지. 조사 과정에서 흥미를 끄는 사건들은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중요한 사건보다 까다로운 분석과 관철을 필요로 하거든. 사실 대형 범죄일수록 단순하다네. 큰 범죄일수록 그 동기가 뚜렷할 수밖에 없거든. 프랑스에서 의뢰한 조금 복잡한 사건 하나를 빼면 요즘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 하지만 좀 더 주의를 기울일 만한 사건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군. 길 건너편에 있던 아가씨가 드디어 날 찾아온 것 같으니까. 홈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한없이 우울해 보이는 런던의 회색거리를 그의 어깨 너머로 내려다보니 길 건너편에 키가 큰 여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포근해 보이는 모피 목도리에 하늘거리는 커다란 빨간색 깃털을 꽂은 책 넓은 모자를 요염하게 눌러쓰고 있었다. 화려한 차림새로 장갑에 달린 단추를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그러다 홈즈의 집 창문을 훔쳐보았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건너왔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요란스럽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는 저 아가씨의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있지.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연애 문제라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사적인 문제라서 망설이는 거지. 하지만 남자에게 크게 사기를 당한 여자라면 망설이지 않아. 도착하자마자 파루 초인종을 마구 잡아당기지. 하지만 저 아가씨의 모습을 보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당황한 것 같군. 자, 이제 직접 아가씨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는 게 좋겠어. 홈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크 소리가 들렸고 제복을 입은 소년이 메리 서덜랜드 양이 왔다고 전해주었다. 그 소년 뒤에는 아까 창밖에서 본 여자가 서있었다. 이는 마치 작은 배 뒤에 상선 하나가 돛을 펴고 서있는 모습을 연상시켰다. 홈즈는 따뜻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서덜랜드 양을 맞이했다. 그리고 홈즈 특유의 방심한 듯한 태도로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시력이 좋지 않은데도 타자를 많이 치는 것은 꽤 힘들 텐데요. 홈즈가 툭 던지듯이 말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자판을 외워서 괜찮습니다. 서덜랜드 양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잠시 후 상황을 이해하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순간 상냥한 얼굴에 공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홈즈 선생님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을 보니 벌써 제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알아내는 것이 바로 내 일이니까요. 나는 개인적인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것도 모른다면 서덜랜드 양이 굳이 내게 오실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애서리지 부인에게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한 부인의 남편을 쉽게 찾아주셨다고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1년에 100파운드씩 수입이 있어요. 또 타자기로 버는 돈도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고요. 호스모 엔젤 씨의 행방을 알려주신다면 그 돈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홈즈는 두 손에 손가락 끝을 맞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 그건 또 어떻게 아셨나요? 저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민디뱅크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그가 태평스러운 태도를 보여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괜찮을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여기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윈디뱅크 씨와 성이 다른 것을 보니 계부인가요? 네, 저보다 겨우 다섯 살밖에 많지 않은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좀 우습죠. 어머니도 함께 살고 계십니까? 네, 어머니는 아주 건강하세요. 제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혼을 한다고 해서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그것도 어머니보다 열다섯 살이나 어린 남자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친아버지는 토트넴 코트로에서 백안업 사업체를 경영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감독인 하디 씨와 함께 그걸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윈디뱅크 씨가 그걸 팔아버리게 했어요. 그는 자기 말로는 꽤 능력 있는 포도주 영업사원이었거든요. 어머니와 윈디뱅크 씨는 아버지의 사업체를 4,700파운드에 팔았는데 아마 아버지였으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버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서덜랜드 양이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홈즈가 언짢아할까 봐 몹시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집중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서덜랜드 양 당신이 받는 연 100파운드의 수입은 아버지의 유산인가요? 홈즈가 궁금하다는 듯이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오클랜드에 사셨던 네드 숙부가 남겨주신 거예요. 숙부님의 유산은 뉴질랜드 국채인데 1년에 4.5%의 이자가 나옵니다. 원금은 2,500파운드인데 저는 이자만 쓸 수 있고 원금은 손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꽤 흥미진진하군요. 매년 100파운드의 수입에 타자를 쳐서 받는 돈까지 생각한다면 서덜랜드 양은 꽤 부유한 여성에 속하겠군요. 사실 숙녀 혼자 생활한다면 1년에 60파운드 정도로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 선생님. 사실 저는 60파운드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와 계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유산으로 나오는 이자는 모두 두 분에게 드리고 있죠. 저는 타자를 쳐서 받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한 장에 2펜스씩 받고 있는데 하루에 15장 내지 20장 정도는 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활도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덜랜드 양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군요. 소개가 늦었습니다만 이쪽은 내 친구 왓슨 박사입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이제 호스모 엔젤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덜랜드 양은 호스모 엔젤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이내 불안한 듯이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시작했다. 제가 엔젤 씨를 처음 만난 건 가스 설치업자 무도회에서였어요. 그쪽 업계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항상 무도회 초대장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머니에게 보내셨죠. 계부는 어머니와 제가 외출하는 걸 몹시 싫어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소풍이라도 가면 화를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 당연히 제 일에 참견할 권리도 없으니까요. 그는 저에게 입고 갈 옷이 없을 거라며 빈정거리기도 했어요. 사실 옷장에는 새 옷이나 다름없는 진홍색 드레스가 있었어요. 제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 그는 다행히 프랑스로 출장을 갔습니다. 엄마와 저는 하디씨와 함께 무도회에 갔고요. 거기에서 호스모 엔젤씨를 만나게 되었죠. 윈디뱅크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무도회에 갔다고 서덜랜드 양에게 화를 내지 않았나요?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말았어요.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막아서 뭐 하겠느냐는 말도 하더군요. 그럼 다시 무도회로 돌아가죠. 서덜랜드 양은 그곳에서 호스모 엔젤씨를 만났다고 했죠. 네. 무도회에서 그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가 집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할 겸 해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 정도 더 그를 만나서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부가 출장에서 돌아온 이유에는 우리집에 올 수 없었죠. 그건 왜죠? 개부가 싫어했거든요. 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손님을 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자는 가정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에게는 진정한 가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죠. 집으로 오지 못하게 되자 호스모 앤젤씨는 어떻게 하던가요? 개부는 일주일 후 다시 프랑스로 가야 했어요. 앤젤씨는 저에게 개부가 집에 있는 동안은 편지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매일 편지를 보냈고 저는 아침마다 편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호스모 앤젤씨와는 결혼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처음 산책을 했던 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앤젤씨가 다니는 회사는 어디에 있죠? 그는 리든홀가의 사무실에서 회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무실의 주소를 알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걸 모릅니다. 그럼 그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덜랜드 양은 그의 사무실도 집도 어딘지 모르는 셈이군요. 그럼 편지는 어디로 보냈죠? 리든홀가 우체국으로 보냈어요. 그분은 사무실에서 편지를 받으면 사람들이 놀릴 거라면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제게 타자로 친 편지를 보낸 것처럼 저도 그분께 타자로 친 편지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제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기계가 우리 사이에 끼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싫다고 하면서요. 그것만 봐도 그분이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정말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분이거든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군요. 내가 평소 주장하는 게 바로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 밖에 호스모 엔젤씨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건 없습니까? 엔젤씨는 매우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수줍음도 많아서 낮보다는 저녁에 저와 산책을 했어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 눈에 띄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어렸을 때 편도선염에 걸린 적이 있어서 목이 약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항상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말투는 살짝 어눌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다정해 보였어요. 옷은 항상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는 편이었습니다. 저처럼 눈이 좋지 않아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 색안경을 끼고 다녔고요. 그렇군요. 윈디벤크 윈디벤크 다시 프랑스에 가게 된 뒤에는 어떻게 되었죠? 앤젤 씨는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몹시 서두르면서 계부가 돌아오기 전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분의 말대로 성경에 손을 올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항상 그분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했죠. 엄마는 처음부터 앤젤 씨를 마음에 들어하셨는데 어떤 때는 저보다 더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맹세를 요구하는 모습만 봐도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지요. 앤젤 씨와 엄마는 일주일 안에 결혼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저는 계부 때문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두 분 다 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특히 엄마는 자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보다 몇 살 많을 뿐이고 굳이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남몰래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부가 다니는 회사의 프랑스 무르도 지점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편지는 결혼식 날 아침에 제게 반송되고 말았어요. 저런 그럼 빈디뱅크 씨는 편지를 못 받으신 건가요? 네. 계부는 제 편지가 도착하기 바로 전날 영국으로 출발했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일이군요. 서덜랜드 양의 결혼식은 언제였나요? 결혼식은 성당에서 하기로 했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킹스크로스 근처에 있는 세인트 세비어 성당에서 조용하게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근처의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예약해두었죠. 앤젤 씨는 이른마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마차에 엄마와 저를 태우고 앤젤 씨는 뒤에 오던 다른 마차에 탔습니다. 엄마와 제가 먼저 성당에 도착했고 앤젤 씨가 탄 마차가 바로 뒤에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차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여긴 마부가 안을 살펴봤는데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부는 앤젤 씨가 마차에 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앤젤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조그마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서덜랜드 양이 사기꾼에게 당한 것 같군요.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신 분이 사기꾼일 리가 없어요. 게다가 그날 아침 저에게 성경에 맹세까지 하게 했는걸요? 그리고 혹시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약혼한 사이라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도 말했고요. 결혼식 날 아침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그 말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서덜랜드 양 말이 맞습니다. 그럼 서덜랜드 양은 앤젤 씨에게 어떤 사고라도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예상되는 게 있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앤젤 씨의 예감이 맞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인지는 짐작조차 못하시는 거죠? 네. 짐작도 못하겠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묻죠. 어머니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마는 앤젤 씨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다시는 그에 대한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윈디뱅크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개부는 앤젤 씨에게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생겼을 거라고 했어요. 저를 성당 앞에 두고 사라져버렸다고 해서 앤젤 씨가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닐 거라고도 말했고요. 사실 그건 그렇답니다. 그가 저에게 돈을 빌렸다거나 한다면 저도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저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도 제 돈을 단 일 실링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기에 그는 편지조차 쓰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며칠 동안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서덜랜드 양은 작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사를 해보죠. 일단 이 문제는 내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내 생각에는 앤젤 씨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그를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군요.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선생님은 그분과 제가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 같군요. 대체 그분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 문제는 내가 알아보죠. 일단 앤젤 씨의 정확한 인상착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편지도 내게 한 통만 주십시오. 네, 그러죠. 저는 지난주 일요일 크로니클에 사람을 찾는 광고를 했어요. 그 광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쓴 편지 네 통도 여기 가져왔고요. 좋습니다. 서덜랜드 양은 어디에 살고 있죠? 저희 집 주소는 캠버웰 라이언 플레이스 31번지예요. 앤젤 씨의 주소는 모른다고 했고 그러면 윈디뱅크 씨의 회사는 어디에 있나요? 개분은 펜처지가에 있는 보리도산 와인 수입회사 웨스트하우스 앤 마뱅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됐습니다. 편지는 여기 두고 가시고 아까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이번 일은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약혼녀로 살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릴 겁니다. 커다란 모자에 약간 멍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믿음에는 어떤 고귀함이 느껴져서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녀는 약혼자가 쓴 편지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언제든 연락해주면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홈즈는 의자에 앉아 양손 끝을 모으고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몇 분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선반에서 도자기 파이프를 꺼내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 오래된 파이프는 홈즈가 생각할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곤 하는 것이었다.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담배연기로 구름 화관을 만들어 연달아 뿜어내는 홈즈의 얼굴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나른함이 함께 떠올랐다. 서덜랜드 양은 참 재미있는 아가씨야. 의뢰한 사건보다 그녀 자신이 더 흥미롭다는 것을 그녀가 모르는 게 안타깝군. 사실 이 사건은 너무 흔한 이야기라네. 내가 모아놓은 자료를 뒤지면 비슷한 사건을 여러 개 찾을 수 있을 거야. 1877년 앤도버와 작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있었지. 세부 사항은 뭐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주 비슷하지. 하지만 가장 많은 점을 시사하는 건 바로 서덜랜드 양 이라네. 잠시 동안의 정적을 깨고 홈즈가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아가씨 같은데 자네는 내가 보지 못한 여러 부분들을 모두 본 모양 이로군. 나는 입맛을 다시며 아쉬운 듯이 말했다. 늘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보지 못한 걸세.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 내가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엄지 손톱 소맷단 구두 끈 등은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네. 자 그럼 왓슨 자네가 그녀의 겉모습에서 알아낸 것들을 이야기해보게. 홈지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나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그녀는 빨간 깃털이 꽂힌 청회색에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지. 검은색 구슬로 장식한 검정색 재킷도 입고 있었는데 가장자리에는 옥장식이 있었지. 회색 장갑은 낡아서 오른쪽 집게 손가락 부분에 구멍이 나있더군. 커피색보다 짙은 갈색의 드레스는 목돌미와 소매에 진홍색 플러시 천으로 단을 댔고 참 동그랗고 달랑거리는 금 귀걸이도 하고 있었지. 뭐 구두는 미쳐보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넉넉한 형편의 아가씨 같았네. 다소 가볍고 안이해 보이는 모습이 단점이기는 했지만. 홈즈는 내 설명을 듣고 박수를 치며 소리 내어 웃었다. 오 왓슨 자네 정말 대단하군. 실력이 꽤 늘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을 모두 놓쳤다는 건 정말 안타깝군. 하지만 내 방식을 제대로 배운 건 분명하니 칭찬해 줄만해. 그런데 자네는 색을 보는 눈이 특히 예리하군. 사람이나 물건을 관찰할 때는 전체적인 인상 말고 세부 사항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네. 여자라면 소매를 남자라면 무릎을 관찰하는 것이 좋지. 자네도 본 것처럼 서덜랜드 양의 소맸다는 보풀이 일어난 플러시 천으로 되어 있었지. 그 천은 흔적이 잘 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 있다네. 손목에 있던 두 줄의 주름은 타자를 칠 때 눌러서 생긴 자국이고 수동식 재봉틀로 일하는 사람도 비슷한 흔적이 남지만 새끼 손가락 부분에 자국이 남지. 그녀의 얼굴을 관찰하며 코 양쪽이 움푹 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 분명히 안경에 눌린 자국 이었기 때문에 나는 눈이 나쁜데도 다자수로 일하냐고 물어본 거야. 그때 그녀의 깜짝 놀란 얼굴은 매우 인상적이었지. 사실 나도 놀랐다네. 어떻게 그런 걸 알아낼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알겠군. 눈이 나쁜 건 얼굴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어. 그 여자는 짝짝이 구두를 신고 있더군. 한짝은 구두코에 작은 장식이 붙어있었고 다른 한쪽은 장식이 없었지. 또 한짝은 단추 다섯 개 중 두 개만 다른 한짝은 첫째 셋째 다섯째 단추만 채워져 있었지.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숙녀가 단추도 잘못 채운 짝짝이 구두를 신고 나왔으니 뭐 서둘러 나온 것이 당연하지. 나는 구두까지는 잘 보지 않았는데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 나는 연애 때 처럼 홈즈의 추리 능력에 감탄하며 말했다. 서덜랜드 양은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집에서 뭔가를 썼다네. 자네는 장갑의 집게 손가락 부분에 구멍이 난 것은 보았지만 장갑과 손가락에 보라색 잉크가 남은 것은 보지 못했던 것 같군. 아마 서둘러서 글씨를 쓰다가 잉크병에 손가락이 들어간 것이 분명해. 오늘 아침에 그랬으니 잉크색이 선명하게 남았겠지. 이 모든 것은 매우 초보적인 관찰이라서 자랑할 것도 없다네. 자 이제 슬슬 일을 진행해야겠어. 서덜랜드 양이 두고 간 광고글을 읽어주지 않겠나 왓슨? 나는 작은 신문조각을 불빛 가까이에서 펼쳐보았다. 14일 오전에 약 1미터 70센티미터 의 키 건장한 체격에 창백한 안색의 호스모 앤젤이라는 신사가 실종되었음. 가운데가 약간 벗겨진 검은 머리 수치 많은 검은 구렛나루와 코스염이 있음. 색안경을 끼고 있으며 말투가 조금 어눌한 편임. 실종 당시 금 시계줄을 갖고 있었으며 실크를 덧댄 검정색 프로코트 검정색 조끼 그리고 회색 무직바지와 고물을 덧댄 부츠 위로 갈색 각반을 착용하고 있었음. 리든홀가에 있는 어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음.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람. 후사 하겠음. 고맙네 와슨. 그리고 홈지는 서덜랜드 양이 놓고 간 편지들을 꼼꼼하게 읽었다. 이제 뭔가를 알게 된 건가?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내가 묻자 그는 편지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왓슨. 이 편지들은 매우 평범해서 특별한 게 없네. 아 발자쿠를 한 번 인용하긴 했지. 그것 외에는 호스모 앤젤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다네. 하지만 흥미를 끄는 부분이 있네. 자네도 아마 놀랄 거야. 편지를 전부 타자로 쳤다는 것 말인가? 여기를 보게 호스모 앤젤이라는 자는 자신의 서명도 깔끔하게 타자로 쳤어. 이 타자로 쓴 서명은 대단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해. 타자로 된 서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저런 왓슨 자네는 이 사건에서 이 서명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나? 글쎄 잘 모르겠네. 혹시 나중에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발뺌을 하려고 그랬을까? 그건 아니네. 지금 편지를 두통 써야겠군. 그러면 이 사건은 끝낼 수 있을 거야. 한 통은 구 시가지에 있는 어느 회사에 보내고 다른 한 통은 그녀의 계부 윈디뱅크 씨에게 보낼 거라네. 윈디뱅크 씨에게 내일 저녁에 이곳으로 와달라고 부탁해야 하니까. 그녀의 남자 친척들을 만나보면 사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나는 그동안 홈즈와 함께 하면서 그의 능력을 절대 믿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신만만한 행동을 보면서 이번 사건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지금까지 그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은 보헤미아 구강의 스캔들이었던 아이린 에들러의 사진 사건뿐이었다. 네 사람의 서명 주홍색 연구와 같은 어려운 사건들도 해결했으니 이러한 사건은 어렵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가 혼자 도자기 파이프를 연달아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홈즈의 집을 나왔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기대되기도 했다. 다음날 위급한 환자가 내 병원을 찾아왔고 나는 하루종일 그 환자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다행히 6시 전에 그를 안정시킬 수 있었고 나는 서둘러 베이커가로 이륜마차를 타고 갔다. 혹시 모든 사건이 끝났을까 봐 걱정됐지만 홈즈가 안락의자에 파묻혀 잠들어있는 것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다. 염산 냄새가 아직 남아있고 시험관을 비롯한 각종 화학실험 기구들로 어질러진 것을 보니 그는 하루종일 화학실험을 한 듯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겠지 어떻게 됐나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다. 왓슨 자네 왔나? 결국 알아냈다네. 산화 바륨의 중환산염 이었어. 나는 서덜랜드 양의 사건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네. 아 난 또 실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 뭔가. 이 사건은 매우 간단해. 서덜랜드 양에 대한 흥미로운 부분을 제외한다면 말이야.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영국의 법으로는 이 사건의 악당을 처벌할 수 없거든. 악당이라니. 그래 호스모 엔젤이 사라진 이유는 알아낸 건가? 홈즈가 내 질문에 대답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 서덜랜드 양의 개의부 윈디뱅크 씨가 왔군. 오늘 6시까지 이곳에 오겠다고 했는데 조금 늦었군. 홈즈가 문을 열자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보통 키에 체격이 좋은 30세 정도의 남자였다. 깨끗하게 면도를 했지만 창백한 얼굴이었고 상대에게 맞추려는 듯한 태도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회색으로 빛나는 눈은 매우 날카로웠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홈즈와 나를 바라보더니 모자를 벗어 탁자에 올려놓았다. 그는 우리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 뒤 가까운 의자에 옆걸음질러 다가가 가만히 앉았다. 안녕하시오 제임스 윈디뱅크 당신이 이 편지를 타자로 쳐서 보내신 분이죠? 6시까지 여기 오겠다고 말입니다. 네 제가 윈디뱅크 입니다. 제가 조금 늦었지만 회사일 때문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딸이 별거다 아닌 왔던 것은 대신 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문제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것은 숙녀가 할 행동이 아니죠. 저는 딸이 이곳에 오는 것을 반대했지만 고집이 매우 샌대다가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가 알려진다는 것이 좋을 수만은 없죠. 자신을 버린 놈을 찾기 위해서 돈까지 쓰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니까요. 자기 발로 떠난 사람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윈디뱅크씨 그렇지가 않습니다. 홈즈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코스모 엔젤씨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윈디뱅크는 깜짝 놀랐는지 장갑을 떨어뜨렸다. 네? 찾을 수 있다고요? 그거 다행이군요. 이 사건에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지요. 사실 타자기는 사람들의 필체만큼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새 타자기가 아니라면 다른 타자기와 같은 글씨가 나올 수가 없소. 전체가 다른 활자가 있거나 일부분이 다른 활자도 있소. 윈디뱅크씨가 보낸 편지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소. 편지의 모든 알파벳 E가 약간 불분명하고 알은 한 부분이 보이지 않소. 이것 외에도 14가지의 다른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홈즈 선생님 저희 회사에는 사무실의 모든 서류를 이 타자기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활자가 낡아서 어느 한 부분이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윈디뱅크는 홈즈를 날카롭게 쳐다보면서 찌르듯이 말했다. 좀 더 들어보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더 있소. 다자기는 범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논문을 써볼까도 생각 중이오. 자 여기 행방불명된 한 남자가 보낸 편지가 네 통이 있소. 전부 타자기로 작성했는데 자세히 보면 편지의 E는 불분명하고 R은 귀퉁이가 보이지 않소. 돋보기로 보면 14가지의 특징도 모두 여기 있소. 홈즈는 윈디뱅크를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했다. 뭐라고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더 들을 수가 없군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딸을 버린 그놈을 잡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홈즈는 방문 앞으로 걸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놀라운 한마디를 했다. 자 바로 여기 호스모 엔젤 씨가 있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윈디뱅크는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려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저런 바로 여기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까? 윈디뱅크 씨 부인해도 소용없으니 그냥 인정하는 게 좋을 거요. 모든 일이 뻔한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소?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몹시 기분이 나쁠 거요. 일단 거기에 앉으시오. 맨디뱅크는 마치 유령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매우 긴장했는지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요. 나 역시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소. 이렇게 잔인하고 이기적인 수법을 처벌할 수 없다니 말이오. 내가 지금부터 사건에 대해서 작은차근 이야기할 테니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말하시오. 윈디뱅크는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웅크린 채로 얌전히 앉아있었다. 홈진은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벽난로에 기댄 채 이야기를 시작했다. 돈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여자와 결혼한 한 남자가 있었소. 그 여자에게는 결혼을 하지 않은 딸이 있었는데 1년마다 그녀 앞으로 나오는 100파운드 의 돈이 있었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보호자라는 명목으로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소. 그러나 양딸은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곧 누군가와 결혼할 것이 분명했소. 그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100파운드의 손실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돈을 꼭 지키고 싶었던 거요.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그 남자는 가능하면 양딸의 외출을 막았소. 하지만 그녀가 크면서 조금씩 반항했고 마침내 무도회에 가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주장했지.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남자는 이리저리 고민한 끝에 자신만의 방법을 고안해냈소. 양딸의 어머니인 아내의 무긴과 방조로 매우 교활한 작전을 시작했소. 만약을 대비해서 눈은 색안경으로 가리고 구렛나르와 콧수염으로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게 했소. 목소리도 좀 더 낮고 작게 해서 원래 목소리와 구별할 수 없게 했소. 양딸은 마침 눈이 매우 나빴기 때문에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남자가 자신의 개부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소. 결국 그 남자는 자신의 양딸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식까지 올리기로 한 거요. 홈즈 선생님 처음에는 정말 장난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딸이 그렇게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뭐 당연히 그랬을 거요. 어쨌든 그녀는 호스모 엔젤에게 마음을 주었고 개부와 약혼자가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소. 그녀는 자신에게 남자가 관심을 보이자 매우 기뻤고 어머니 역시 그 남자를 칭찬해서 그녀의 판단을 도와주었소. 호스모 엔젤은 그녀의 집까지 찾아가 그녀와 몇 차례 만났고 결혼 약속을 해서 그녀의 감정이 옮겨갈 수 없도록 했지. 하지만 이러한 사기극을 계속할 수는 없었고 프랑스로 출장을 간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도 매우 번거로웠을 거요. 결국 이 사건을 극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서덜랜드 양이 영원히 호스모 엔젤을 잊지 않도록 해야 했지. 성경을 두고 결혼 서약을 하게 했던 행동이나 어떤 사건이 생길 듯한 말을 미리 한 것은 그녀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거요. 호스모 엔젤 아니 윈디뱅크는 그녀가 자신의 약혼자를 평생 기억하기를 바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남자가 접근하더라도 유혹 당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윈디뱅크는 아가씨를 결혼식 장소인 성당에 가도록 하고 자기는 마차를 탔다가 다른 쪽으로 내려버리는 오래된 수법으로 사라져버린 거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홈즈가 말하는 동안 마음의 여유를 되찾은 윈디뱅크는 창백한 얼굴로 홈즈를 비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홈즈 선생 당신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시오. 나는 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멀쩡한 사람을 가두고 있소. 폭력 및 불법 감금 이라는 범죄를 처지르고 있는 거죠. 맞소. 당신 말대로 법으로는 당신을 처벌할 수 없지. 하지만 당신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지. 서덜랜드 양에게 남자 형제가 있다면 당신의 등짝은 남아나지 않았을 거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서덜랜드 양이 사건을 의뢰했으니 채찍 정도는 사용해도 될 것 같군. 홈즈는 비열하게 웃는 윈디뱅크를 보면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홈즈가 채찍을 들고 다가가자 윈디뱅크는 재빨리 문을 열고 도망쳤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가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로군. 절원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결국 교수대에서 최후를 마칠 거야. 왓슨 여기 좀 앉게 사건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봄세 사실 나는 지금도 자네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아냈는지 전혀 모르겠네. 그야 호스모 엔젤이라는 남자가 이상한 행동을 계속한 데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이 일에서 이익을 얻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생각했네. 그것은 바로 그녀의 계부인 윈디뱅크였지. 그런데 호스모 엔젤과 윈디뱅크는 동시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자네도 잘 알겠지만 내가 변장의 명수 아닌가. 색안경과 목소리 구렛나루와 호수염 이건 대표적인 변장의 방법 중 하나라네. 내 의심을 확신하게 해준 건 바로 편지 속 다자 서명이었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서체를 서덜랜드 양이 잘 알고 있을 테니 이런 방법을 쓴 게 분명했네. 몇 글자로도 서체를 알아낼 수 있다면 분명 가족이겠지. 이 모든 사실들은 다른 것들과 함께 동시에 같은 범인을 가리키고 있었다네. 아 그렇군. 그런데 자네는 그걸 어떻게 증명한 건가. 윈디뱅크가 꼼짝 못하도록 말이야. 일단 용의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지. 게다가 윈디뱅크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도 알고 있었으니까. 신문 광고에 낸 호스모의 인상 차기에서 변장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뺀 다음 이러한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윈디뱅크의 회사에 편지를 보냈지. 그리고 윈디뱅크에게도 타자기를 확인할 겸 해서 이곳으로 와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지. 내 생각대로 타자기로 친 두 통의 답장은 모두 호스모 엔젤의 편지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네. 윈디뱅크의 회사에서 보낸 편지도 여기 있다네. 내가 보낸 인상 자기는 윈디뱅크와 일치한다고 하더군. 고 정말 놀라운 일이군. 그럼 이제 서덜랜드 양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바로 걱정이라네. 서덜랜드 양은 내가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게 분명하거든. 속담 중에 여자의 환상을 빼앗는 것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만큼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다네. 나 역시 그녀의 환상을 빼앗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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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